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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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칼을 위로 뽑아 거정격을 하고 다시 평대세로 들어 정면을 배꼽까지 내려친다 퇴보 군란하고 납도한다 칼을 왼쪽 어깨에 붙여 뽑아 상대의 칼을 받아 흘리고 칼을 우상으로 돌려 좌하로 내려친다 이어 앞을 향하여 쌍전한다 칼자루를 돌려잡아 밑으로 납도한다 칼을 오른쪽 위로 뽑으며 좌하에서 우상으로 쳐 올리고 즉시 오른쪽으로 돌며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친다 곧 칼을 오른쪽 허리에 붙였다가 횡격한다 칼자루를 돌려잡아 밑으로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칼을 틀어 배를 깊이 찌른다 다시 왼쪽 어깨에 칼을 메어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친다 퇴신하고 납도한다 퇴신하고 장어 척 자 벗 réal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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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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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밑에서 위로 뽑아 머리 위로 올리고 즉시 정면을 무릎까지 내려친다. 체보하면서 명치 위쪽을 바로 찌른다. 칼을 당겨 중평을 하고 퇴보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칼자루를 왼쪽 옆구리에 끼웠다가 즉시 오른발에 나가며 상대의 좌측 가슴을 찌르고 칼을 머리 위에서 감아 돌려 상대의 칼을 오른쪽으로 받아알리고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친다. 대신하고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칼자루를 오른쪽 옆구리에 끼웠다. 칼을 앞으로 뽑아 칼자루를 오른쪽 옆구리에 끼웠다가 즉시 왼발이 나가며 상대의 우측 가슴을 찌른다. 거정격을 하고 중평을 한다. 그 자세에서 위로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중평을 하고 상대 칼 우측 능각을 스쳐 찌르고 다시 칼을 크게 스쳐 올려 무릎까지 내려 뱀다. 칼 끝과 오른손은 퇴보 납도와 같게 한 후 납도한다. 칼을 타자 줍니다. 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뼈! 칼을 타자 줌! 칼을 파악하자 줌! 칼은 상자의 집을 타자 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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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